죽을 때가 되셨네? 왜 저래요? 어머니죠? 마탄이 너 진짜 어머니 될 것 같다 그 옆집 남자 내가 아는 사람이지?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눈치 빠른 이상식이 될 겁니다 난 시작하면 중간이 없어 제 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분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저분은 많이 좋아해요? 오해는 꼭 풀어주세요 저랑 마탄씨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해명하기 싫다면요